대한민국 역사를 만든 중장년. 이제는 또 다른 인생을 맞이하려 합니다. 주연업집으로만 있다가 나와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어요. 울음에 대한 탄발객들에게 울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울음의 매니저로 된 걸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유쾌한 인생 2막. 행복을 위해 나를 위해 도전하는 우리는 신중년입니다. 공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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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! 지원! 화이팅!